안녕하세요. 오늘 또 친절한 영어샘입니다. 해외여행 중 식당에서 꼭 필요한 영어를 배워봅시다. 이 지역의 특별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메뉴판 좀 보여주시겠어요? 메뉴판 좀 보여주시겠어요? 이 요리는 맵습니까? 채식주의자들이 먹을만한 게 있나요? 채식주의자들이 먹을만한 게 있나요? 제 음식에는 소금을 넣지 마세요. 파스타 주문할게요. 파스타 주문할게요. 이것 미디엄으로 해주시겠어요? 오늘의 수프는 무엇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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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? 계산을 각자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? 계산을 각자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디저트가 있습니까? 어떤 디저트가 있습니까? 뭐예요? 이거 하나의 수프는 무엇입니까? 음식이 먹지 마세요.